네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이번 타이틀곡 미로 킬링 파트를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랜덤 파트 록구 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미로 노래 파트 중에서 가사를 거꾸로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정답을 아는 멤버는 정답을 외치고 노래 가사와 안무를 완벽하게 보여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알겠는 멤버는 앞에 나오셔서 누구 파트인지 정확히 호명하신 후에 노래와 안무를 정확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멤버들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!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애국결라바아깔버난디어 석버섯 덕톡 린호! 버스? 창빈이 파트 독덕버섯 어디 한번 깔아봐라 거기요 맞아요? 땡! 아니다 땡! 진짜로? 땡! 뭐지? 난 버섯 들긴 했어 버스? 맞대요? 아 뭐예요? 맞아요 대본에는 없었는데 맞대요? 맞아요 맞아요 린호 형 일수를 가져갑니다 이건 연습 문제로 삼을게요 이제 대답해 주실 때 앞으로 나와서 근데 이게 춤도 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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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일단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실전입니다 도우기 하는 아이템 ay 리노 아우 우진 린호 앞으로 앞으로 라포트 아까 dedic 거기요 오 자 정당 오오 osób 와우 잘했어요 리그 정답 와우 대박 대박 자 다음번에는 이제 노래도 같이 시켜보는 걸로 아 그렇죠 한 문제씩 추가되는 거죠 아 네 재밌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문제 주세요 아찬변난 뇌 없이 간식실 아침에 rope 아찐변난 내없이 간식 진행 일단 옵자 하하하 미호에 있는 거예요 위로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시는 거 같으니까 파트 많은 가지 덩골 그 정확한 문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요. 그 부분이 따로 있어요. 그러면 저희 한 번 더 들어볼까요?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? 아참 맨날 내 없이 간식실 아침에 늘 매운 음식 아참 맨날 내 없이 간식실 이렇게 들리네요. 간식도? 아침에 맨날 매운 음식 힌트 힌트 바로 한 번 주세요.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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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힌트가 여기 있죠? 맞아요. 힌트가 또 있어요? 힌트가 있죠? 에이. 잠시만요. 아하하하. 가보자고. 잠시만요. 해보, 해줄래요? 뭐지? 되게 귀엽게.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? 아 이거네. 이거 맞죠? 시작! 오케이, 다시! 아아. 뭐요? 아아앤 아앤. 나가서. 노래랑 암부랑 같이. 쉴 시간, 쉴 시간 없네. 난 괜찮아 계속 해서. 오 맞아요. 정답! 그렇대요 정답이네 리노가 맞추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그 말하는 부분이라 어렵다 오케이 그럼 현재 두 문제까지 맞췄는데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은둘곤 늑막을 꿈내 스릴 그어 배환 스릴러 대환 은둘곤 늑막을 꿈내 스릴 그어 배환 자 자 자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대신 이 마지막 문제는 제일 점수를 크게 걸 거예요 형빈 왜요 점수를 크게 걸 거예요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파이팅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은둘곤 늑막을 꿈내 스릴 그어 배환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은둘곤 늑막을 꿈내 스릴 그어 배환 스릴러 영화? 스릴러 스릴러가 왜 나오지? 롤롤곤 롤롤곤 롤롤.. 스릴러 안 돼 한 번만 더 들어 볼게요 그냥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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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원하십니까? 네 아 근데 그냥 줄 수 없죠? 승민 씨 우리 리노 형의 애교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~~ 리노 형 깜짝이야 어 저 그냥 문제 맞출래요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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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런스루더 미러 라이크 거기 거 같은데 아 나 알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 알아요 아마 베어 그리스 아마 베어 그리스 다음 안녕하세요 football 아 그거 Bear Okay I'm a Bear B.G. 아 저요 저요 아이헴 I'm a Bear I'm a Bear 정답입니다 점수 크게 주나요?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에 점수가 제일 컸으니까 점수가 제일 높은 멤버 우리 아이엔에게 팬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리뉴양 처음에는 색깔도 좋지 리뉴양 방해 걸린 거 아니에요 리뉴양 방해 걸린 거 아니야 이번엔 제 방에 걸어놓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입고 가는 공항 패션으로 그러면 우리 티셔츠에 적힌 메시지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? 네 좋습니다 스테이 고마워요 저번보다 퀄리티가 좀 더 높아졌어 맞아 색깔이 추가됐네 하는 잘생김 아 그런 거 아니에요? 왜? 릭스 왕장님 오 와우 약간 릭스 것 같아요 이거 앞에 보면은 저 가운데 바로 필릭스 왕자님이 있어요 릭스 왕자님이 되게 커가지고 정이나 사랑이 있네요 좋은 글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이iff스 왕자님 이اذzen 릭스 왕자님